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추천하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사람들은 미세먼지다, 코로나다에서 외부로부터 접하게 되는 먼지,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이러한 것들로 인해 생겨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씁니다. 심지어 황산화 코로나는 KF94 등급을 껴야 제대로 된 필터링 효과를 가진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필터 효과가 좋은 것보다는 최대한 값이 저렴한 필터를 자주 교환하는 게 낫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로 인해 우리의 호흡계 건강은 필터 효과가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알게 모르게 서서히 더 나빠져 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마스크는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만 자동차는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의 에어컨 필터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스크와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똑같이 KF94 같은 여과 성능이 좋은 에어컨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소렌토와 같은 중형 SUV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패밀리카로 많이 구매하는 만큼 아이들을 위해 더 깨끗한 실내 공기를 제공하고 싶다는 부모들의 관심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외기 모드를 끄게 되면 실내 이산화탕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두통, 멀미, 졸음 유발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기 모드를 켜더라도 필터링 효과가 좋은 에어컨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특히 해외 고급 브랜드들은 외기 필터와 내기 필터가 있는 것에 반해 국내 점유율 70% 이상의 현대기아차는 내기 필터 하나만 있기 때문에 내기 필터의 성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필터는 결국 여과를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필터 성능이 좋다는 것은 반대로 통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시중에는 필터 성능과 통기성을 동시에 잡았다고 하는 필터가 있긴 하지만 가격이 4만원이 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비싼 제품은 그만큼의 기술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비싼 값어치를 하겠지만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해줘야 하는 에어컨 필터에 매번 4만원이 넘는 가격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당당하게 아니오라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렴하고 기본 필터만 있어서 냄새나 습기를 못 잡는 제품도 가격이 비싸서 부담스러운 제품도 아닌 최소한 흡착력이 뛰어나면서도 통기성이 좋은 그런 가장 적정한 가성비 제품이 바로 메이튼의 카본 필터입니다. 이 메이튼 카본 필터는 순정 에어컨 필터만큼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저차압의 멜트블론 필터와 흡착력이 뛰어난 최고 사양의 활성탄으로 냄새와 습기까지 동시에 잡아줍니다. 특히 카본 활성탄은 정수기나 각종 여가 필터에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흡착력이 뛰어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 차량에도 직접 교환을 해보았는데요. 참고로 에어컨 필터는 교환을 하면서 교환 시기를 매직으로 적어놓으면 언제 교환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환 주기를 지킬 수 있어서 편리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본 결과 저도 기존에는 카본 활성탄이 없는 저가형 제품을 쓰다보니 외부 냄새가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메이튼 카본 에어컨 필터를 사용하고 난 뒤로는 외부 공기 유입에도 냄새를 잘 걸러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필수 마스크 시대 자동차의 마스크 기능을 하는 에어컨 필터의 기능 또한 함께 중요해주고 있는데요. 멜트블론 필터로 에어컨의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카본 활성탄으로 냄새와 습기를 동시에 잡아주는 메이튼 카본 필터로 외기모드에서도 내 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편하게 숨쉬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